특히 당초 훼손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해경의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문화재보호법에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판단이 바뀐 겁니다. 왜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퇴마라는 게 귀신 쫓아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테마 행위입니다. 아, 근데 귀신도 단가가 있는 모양이네요. 2,800만 원짜리입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제주 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B씨의 아들, 20대 C씨가 B씨,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고소한 여성을 스토킹해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주간 뉴스브리핑 시간 오늘도 이창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제주일보 이창준 기자입니다. 네, 우리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서귀포 관광 잠수함의 문섬 해손 사건과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이후 취재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후속 취재가 이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간단한 단신 뉴스로만 봤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좀 복잡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거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2022년 6월 녹색연합의 관광 잠수함 고발 기자회견 직후에 문화재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문섬 일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이후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 조작 의혹과 함께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고요. 이후 문화재청 고발에 대해 해경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논란이 또 이뤘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사심의를 신청한 끝에 결국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문제는 있긴 있었는데 해경에서는 이거 죄는 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또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 내용이 해경의 재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사심의가 끝난 직후 1월 한 달간 해경은 재수사에 나섰고 최근 마무리 수순에 이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초 훼손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해경의 입장이 달라져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훼손은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라고 불송치 결정 내렸던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훼손한 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해경의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뭐 달라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해경은 문화재 보호법에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판단이 바뀐 겁니다. 그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다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결론은 거의 그렇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절대 보존 구역 등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게 관심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다음에 그 당시에 관광 잠수함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에서 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조작 의혹 논란이 일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이 여기 관여하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모 대학의 교수 K교수였었는데 이분에 대한 보완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K교수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래서 검찰로 다시 송치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혐의가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해경청 관계자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 전체의 방향이 다 바뀌어버렸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좀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잠성업체는 혐의 자체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재청이 운항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취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약 2년 전인 2022년 3월쯤에 강제추행 무속인 논란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그 무속인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그의 아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속인의 아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퇴마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성 수십 명을 강제추행했던. 맞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먼저 간략하게 그 사건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사건의 발달은 2022년 3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귀포 A신당에서 강제추행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하면서입니다. 글쓴이는 서귀포 A신당의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전보는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퇴마를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가자마자 귀신이 붙어있다고 2,800만 원짜리 구슬해야 풀린다며 퇴마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특히 비무속인이 퇴마를 하면서 온몸을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자로서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퇴마라는 게 귀신 쫓아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퇴마 행위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단가가 있는 모양이네요. 2,800만 원짜리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성추행, 강제추행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게 경찰,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여성 25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후에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유사 강간을 저질러 왔는데요. 특히 판결문을 살펴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져오신 사건에는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아들이 거론된 이유는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제주 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B씨의 아들 20대 C씨가 B씨,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고소한 여성을 스토킹해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시 피해 여성. 그러니까 부모한테 당한 여성을 아들이 또 스토킹을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뭔 일입니까, 이게? 공소 사실에 따르면 C씨는 작년 1월 12일 약 2시간 동안 PA 여성 D씨에게 총 7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한 통의 전화를 거는 식으로 스토킹을 했는데요. 그보다 앞서 일주일 전인 1월 5일쯤 C씨는 DC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정말 욕설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피해 여성은 이미 트라우마가 좀 있을 텐데 그 아들로부터 또 이런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에 별도로 신고는 안 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A 여성은 C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C씨는 같은 해 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 조치 2호 처분과 3호 처분을 받았는데 2호 처분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락 금지 조치를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C씨는 약 2주 뒤인 1월 26일 오전 D씨에게 또다시 어이엑스엑스려나 이런 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잠정 조치 불이행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달아서 벌인 일에 참 기가 차는 일인데 그런데 그 아들은 또 공무원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공직생활도 계속합니까?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기는 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만약에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C씨는 당연히 퇴직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에다 또 법정 싸움까지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아들이 2차 가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상상하기 참 힘든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피해 여성 D씨는 저와 연락을 주고받곤 했는데요. 최근에 그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내 사진과 대화를 걸어두기도 했다. 2차 가해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지금 너무 큰 상태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선고 즉시 바로 항소를 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울분을 쏟았습니다. 이 기자와의 대화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의 대화가 아니고 둘 간의 대화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놨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고 범위 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라서. 선고 즉시 또 항소했다면서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 낼지 좀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어떤 내용이죠? 올레길과 제주 유명 포토스팟인 말등대가 조성돼 있고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산책코스로 애용하는 곳이죠. 바로 제주시 2호 해병길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일대를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엉망진창이요?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실 공항도 가깝고 태우 해변이 주변의 명소이기도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도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긴 한데 글쎄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먼저 이 일대는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져서 수십 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개발하다 말았죠 지금. 그런데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천지 상태였습니다. 밤에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 가로등 하나만 꺼져 있어도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꺼져 있어서 제대로 작동들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해 들었겠네요. 네. 당시 이 해변길에는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온 부모부터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외국인 단체 관광객 버스도 두 대나 오는 등 발걸음이 잇따랐는데요. 이들 모두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차량들도 수시로 지나다녔는데 그렇죠. 네. 운전자들이 바로 앞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으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중상간에 외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유명 관광지인데 기본적인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까? 네. 이곳 인도 일부가 우레탄 재질로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 대부분이 벗겨져서 정말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를 사람들이 미처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또 바닥에 형형색색 LED 불빛이 켜지는 피아노 거리가 있거든요. 네. 맞죠. 그런데 여기 2호 해변길 중에 핵심 스팟이라고도 불리지만 절반 이상이 또 작동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난잡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안전 문제도 있고 사실 유명하다고 하니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이건 좀 실망스러운 광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거 행정당국의 관리 문제 문의하셨습니까? 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로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관계자는 분전함 노후화 등으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2호 해변길 1대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지하고 있군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서 이 1대뿐만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 전체 분전함 20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한다. 2호 해변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려서 차단기를 수동으로 올리는 식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매번 수동으로 올린답니까? 한 번씩 가서 수동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전화 오면 꺼졌다고 전화 오면 달려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2024년에 인도 문제 관련해서 아까 우레탄 재질을 얘기하셨었는데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인도 보수 작업은 시가 아니라 동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2호동 관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 재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아서 큰 길가를 중심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인도도 빨리 교체를 해야 하긴 하는데 예산 문제로 당장은 힘들다 하면서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죠. 아까 가로등 문제도 사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도 좀 있을 거고 그나저나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맞습니다. 시급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소식 하나만 더 다루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방금 얘기 나눈 2호 해변길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자격증이자 제주 해경이 지도 점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의 실기시험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이거 보트 같은 거 조종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시험을 보는 실기시험장이 있는 건데 이것도 작년인가 한번 보도하신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11월쯤이었습니다. 시험장이 무슨 녹슨 컨테이너 가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제주의 경우에 필기시험은 제주 해양경찰서에서 실기시험은 2호 1동과 도두동에 있는 민간시험장 두 곳에서 치러집니다. 특히 민간시험장은 해경이 자격 요건 등을 직접 따져본 후에 지정하고 지도 점검까지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호 해변길 실기시험장은 녹슨 컨테이너 가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갖 대형 폐자재가 방치돼 있어서 이게 진짜 국가시험장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가시험장인데. 국가시험장입니다. 이 근처도 사실 다 관광지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폐자재 이런 것들이 국가시험장이 쌓여있단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특히 해경이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었거든요. 해경은 지속적으로 수상레저 조종 면허시험 대행기간 점검 실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험장은 최소 2년 이상 이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관리 대상 항목에 없는 것들인가요? 폐자재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거라면 사실 선택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민간이긴 하지만 이게 국가의 관리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경이 또 지도 점검까지 점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취재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언론 보도 직후에 해경은 바로 녹슨 가건물 컨테이너를 철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대형 폐자재와 나무판자로 지어진 샤워시설 부스 이런 건 전혀 치워지지가 않고 방치돼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으로 종량제 쓰레기부터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지저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만 처리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할 거면 제대로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걸 해놓으니까 오히려 좀 쓰레기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정이 있습니까 혹시? 취재 결과 폐자재와 샤워시설은 시험장 물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해경이 지도 점검하는 다른 레저 업체 물건들인 것으로 확인돼서 해경의 어정쩡한 관리 지도 미흡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지 왜 어정쩡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만 더 이렇게 돕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해경은 이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다. 업체에 바로 얘기해서 지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부라부라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좀 관심 갖고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지지 않을 문제들인데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해경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귀포 관광장 수화라는 문제. 이거는 첫 수사와 두 번째 수사의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취과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